한번 또 들어가볼게요 황제가 뭐였더라? 황제 뭐였지? 아 여깄다 수고 헬암마 복 느꼈나? 전혀 보금 일단은 발키리에 좀 호되게 당했단 말이에요 상대가 자 색깔을 좀 바꿔서 가볼까 정수미 2500원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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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일성현영님 붉은 티셔츠가 있으셨군요 넌 강렬하 YS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화구 삭제 부를 때 목으로 부르지 않고 마음으로 불렀다고 아 맞다 가림막 없을게요 이번엔 어떤식으로 한번 해볼까 어? 이제 다시 개쳐발라줌 일단은 8배록 스타트 한번 해볼까 가능하겠소 가능하겠소 자 가볍게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가볍게 미래하기 부족합니다 만병의 근원 LG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10개 선물 또 감사합니다 의료조안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하믄 하구님 삭제 부를 때 아가미로 불렀습니다 정정해주세요 카베까자 8바록스 가벼운 찌르기라는 거죠 현재가 되는데 대응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다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다 돕시다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선 스포닝 품이 아니면 됩니다 일단은 선 스포닝 풀 가로 세로에서 앞마당을 먼저 먹었다면은 주도권이 이제 저한테 넘어간다는 거구요 자 한번 봅시다 어디 있을까 임도연님 슈퍼채팅 5천원 감사합니다 음성돈에 해주실 분 구합니다 대각선인 것 같은데 조민영님 슈퍼채팅 2천5백원 감사합니다 극찬 시리즈 시작하고 영 때문에 일 못하고 시청중 아 이것도 수원 감사합니다 대각 아니면은 다섯 그 일곱시인데 일곱시가 아닐 가능성이 높구요 고거는 이렇게 보내지는 않거든 자 그죠 자 이거는 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이그제미니님 슈퍼채팅 2천5원 감사합니다 성현님 어제랑 똑같은 옷 입으신거에요 감사합니다 1봉 한번 시켜줄게요 일단 그렇죠 감금형에 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금 형파나 지어줄게 자 나올 생각하지도마 자 저글링은 좀 빠를 수 있어요 조심해야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저글링 지나가지거든요 지나가지는 곳은 이제 두 곳이야 사르기 한 번씩 때려주겠습니다 이제 벙커가 완성이 된단 말이지 그렇죠 한번 들어갑니다 자 마린 일단 돌아갈까 그러면 그리고 이제 벙커가 또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마린 생산이 또 가능하다는 거야 자 자 아마 이제 그 이거를 막아주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거 완성시키진 않을거구요 자 저글링이 안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제거를 하러 오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씩 때려줍니다 하나씩 자 한번 오죠 이걸 한번 막아주겠다는 생각 두말이었네 자 막아주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그냥 찍어주면서 말이에요 자 슬슬 한번 올 것 같은데 슬슬 자 한번 옵니다 하지만 이걸 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점사 제발 와 30 잠깐만요 저글링 좀 많구요 이거는 좀 많이 욕심이 나는걸 자 30 정면에 대한 수비도 잘해야 됩니다 저글링 꽤 많기 때문에 말이죠 자 오보라 데뷔가 일단은 완벽합니다 상대 자 어 와 26 아 아 아 아 이거 좀 많이 아까운데 어 좀 좋네 어 깨고 싶은데 8마리면 충분하겠지 여러분들 일단 미네랄 찍었습니다 일단 미네랄 찍었습니다 갑니다 슈퍼채팅 2,000원 감사합니다 어허 집을 비우면 어떡하나 어 자 옵니다 하지만 의미가 없죠 안 된단 말이야 어 안 돼요 어 우리꾼들이 다 실업자가 돼버렸습니다 상대에 어 자 바로 돌아갈거야 아니 얄밀일거란 말이지 어 자 그대로 이제 일을 하면 되고요 저맨 어 대륙 찍고 슈현우님 슈퍼채팅 3,000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슈현우님도 3,000원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발업이 됐나요 저글링 하지만 심질태가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들어올 순 없어요 상대가 자 네 이쁜들 리페어 좀 한번 해주자 일 좀 열심히 하라고 리페어도 좀 해줄게요 캔 뿌리고 천천히 나갈 예정입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들어와 상대가 어 자 오 럴커 준비 쭉 자 럴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벙커 하나 따닥 지어줄 예정이에요 럴커 자 안전하게 일단 갑니다 안전하게 런로에 조금링이 있단 말이죠 자 서플도 하나 지어줘야겠구만 들어오는건 이제 많이 부담이란 말이야 상대도 자 자 조민영님 슈퍼채팅 2,500원 감사합니다 선 넘었네요 배가 먹어주면서 말이죠 자 가겠습니다 오 슈퍼채팅과 이제 공업 타슴이 미니미니 파준거고요 열패가 그렇게 빠르진 않을 겁니다 상대가 자 아마 지금 이제 변신을 했거나 거의 직전이 거지 이거를 막는 데 좀 급급할 거란 말이죠 상대 자 그렇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 아무것도 자 이거를 근데 한번 들어가는 거는 뭐 무기인 것 같죠 자 많이 이제 위축이 됐단 말이야 상대 위축이 많이 됐어요 자 이제 잘 지어줘서 나인포르티님 슈퍼채팅 5,900원 감사합니다 자 포르티님 또 5,900원원 또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변신하네 상대는 가나다라고 아이고 또 DYR님 2,900원원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 일단은 또 한번 나가주고요 캠프를 상대토리까지 한번 올려줄까 절대 못 나옵니다 마린데리가 이렇게 그 딱 딱 버티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나가나 자 어 어떻게 나가려고 그래 어 상대는 이제 밀폭을 시키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가난할 거란 말이지 어 잠시 까만요 치우고 봐라 조용히 게임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남바닥이 날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어 자 드론이 일단 가득 차있습니다 가득 여기 럴커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도전 자 갑니다 시원하게 한발 늦었다는 거지 상대는 어 그렇죠 자 승대는 한번 빨아주고 한번 운다 근데 일단은 지키긴 할 거예요 마린 체력이 마린 체력이 얼마 없기 때문에 자 지키기는 할 거라는 거지 벌초를 일단 한번 찍어줄게요 벌초 벌초 자 한번 더 가겠습니다 자 어차피 트리플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벌초로 이제 그 일곱 시간 한번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제거 어디가 없으세요 제 간축을 비교하셨군요 그리고 이제 서플도 잘 지어줄 거고요 널커가 이제 두 마리면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여기서 하지만 뚫어낼 수 있겠죠 보자고 저글링도 아마 있을 거란 말이지 자 갑니다 멀커만 일단 제거를 해보자고 이거는 뭐 한 마리 정도만 일단 제거 그래도 괜찮습니다 벌초가 이제 또 추가적으로 갈 거거든요 그리고 자 수거 벌초가 슬슬 완성이 될 겁니다 드랍십도 한번 찍어준 거고 자 이 친구 뭐하나요 제거 성공 좋아요 터널이 뚫리기는 했지만 의미가 없다는 거지 자 다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멀티가 늘어난다면 도망가야돼 상대는 어 기지 하구나 너 어 자 굉장히 위치합니다 상대 자 굉장히 쉬운 상대란 말이야 근데 솔직히 차이좀 난다 2점 자 니게임 오케이 고고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났네 성현이형 방이 어디 있을까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외국구만 수고 자 화가 많이 나고 고고만 아이고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K101540님 슈퍼채팅 2,000원 감사합니다 타짜중 정석으로 해서 고수를 어떻게 잡는 아유 또 후원 또 다들 감사드립니다 해처리를 지킬 줄 알았나봐 이 친구 이번에 뭐 해볼까 고민이 좀 되네요 어 정석을 원한단 말이야 상대가 정석을 자 한번 봅시다 이 판 지면은 인정해줌 호수 자 아이구 또 후원도 감사드리구요 margins extremely homo 신현우님도 5천원 후원! 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일단 한번 해봅시다. 오 유군 어디가니? 자, 들어가면 지워줄꺼구요. 간단하게 한번 가겠습니다. 가스도 한번 가져오구요. 고조 스타의 정석은 핵임레다 동무 오 유군님도 5원도 감사합니다.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에이치님 또 5천9백원 감사합니다. 상대가 이제 만약에 저를 몰아붙인다면은 약간 이제 방심을 유도하면서 뭐 배틀을 이제 몰래 띄운다던지 그런걸 이제 좀 한번 이제 해볼까 하는데 상황이 좀 나오면 한번 해보구요. 아니면은 다른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약간 이제 일부러 이제 약간 밀리면서 상대가 이제 이겼다고 이제 확신할때쯤에 배틀크루저가 갑자기 한 부대에서 두 부대 나오는거지 그러면은 이제 얼마나 나시온님 슈퍼채킹 1,100원 감사합니다. 아이고 1,100원 감사합니다. YS님 2,100원 감사합니다. 미션의 정석 핵 한발에 5,000원 열발 한도 미션은 어떤가요? 감사합니다. 해금은 근데 최근에 좀 많이 하긴 해가지고 이제 좀 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. 일단 대각선 해금은 좀 많이 쑤긴 했어요. 하이 입구맞지마 오오오오 야 2대1은 안돼요. 다굴방에 장사 없어. 굉장히 버치네 버친친구입니다. 절대 이제 허용하지 않겠다. 그런 생각 안해서 전연나 지어줄거구요. 근데 본진을 정찰 안한다면은 선쿨을 지을것인가 상대가 자 자 감사합니다. 어허 일단 선쿨 안짓습니다. 벌초가 이제 슬슬 나올텐데 내가 바이오닉이라고 생각하는건가 그러면은 끝보다 질거에요. 그러면은 끝보다 질거에요. 그러면은 끝보다 질거에요. 그럼이 났죠. 선발옵 저글링인가 이거? 여러분 감사드리구요. 감사합니다. 자 그럼 누가 이건 살짝 무단횡단 자 무단횡단을 하면 안되죠. 자 저글링 한번 잡아주면서 시작할게요. 오오 야 같이 갑니다. 때릴 생각이 없었구만 발옵 저글링 선발옵 저글링 자 선발옵 굉장히 공격적 많다는거 한번 잘 막아주겠습니다. 멍커 하나 지어주면서 승비적으로 공부를 잘해야해요. 화가 많이 났어 상대 감사합니다. 파워골리아 터테요 성현님 감사합니다. 컴퓨터에 심혈을 기울여야됩니다. 한땀한땀 안죽어 소급될때까지 잘 버텨줘 좋아요 공포 하나 지어주면서 말이지 이러면서 이제 히드라 콤보가 올 수 있습니다. 조심해줘야되요 아이고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소급이 대면 이제 안정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기가 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할지 좀 알아야됩니다 자 m배도 하나 지어줄게요 m배 오오오오 속도 분리도 완료 있다 보자고 히드란지 루탈인지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굉장히 속도가 빠르단 말이지 나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뭘까요 상대 뭘까요 히드라죠 히드라 많이 가난하다는거야 그러면 가난하게 됐습니다 롬퍼주기 중이상 이거는 감사합니다 자 멀토는 지금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들 초반에 게임이 터져버렸죠 이거는 하나하나씩 오 잠깐만 롬퍼야 빠르다 잠깐만요 롬커가 뜬단 말이야 롬커가 자 잠시만 잠시만 롬커가 뜨네요 롬커가 아직 몰라 근데 이 게임 자 아카데미 취소하고 자 팀 아직 모른다 했어 여러분들 자 조금만 내려와봐 왜냐면은 전투 유닛들이 지금 가고 있거든요 어 전투 유닛들이 여기 있단 말이야 나는 어 자 롬커 변신 중 하지만 하지만 통과가 됩니다 통과 통과가 자 이거를 눌러준다면 말이지 자 통과 시켜줄거구요 한번 싸워볼까 그러면 제대로 싸워볼까 롬커 이제 못오게 오케이 자 제대로 싸워볼까요 그러면 어 마이너모 깔아줄거고 어이구야 대박 자 일단 옮기고 뱃을 찍힙니다 뱃을 난리가 났어요 지금 난리가 장대는 이제 일을 못한단 말이지 본진이 그 에스시브에 장악이 됐어요 어 자 장대들 어처구니 없을거야 지금 어 자 너 졌다 야 어 나 뱃을 떠가지고 이제 롤커도 보인단 말이야 어 자 게임이 진짜 개판이야 아주 어 자 어 롤커 일단은 되게 빠르긴 했어요 어 자 자 워낙도 감사드리구요 쉽네 어 배슬 어디갔어 배슬 뒀잖아 응 자 좋습니다 아유 두 분 감사합니다 자 이게 또 이렇게 이런 양상이 나올 줄 몰랐을거야 어 워낙도 감사합니다 럴커가 이제 그 본진에 들어갔을 때 게임 끝났을거라 생각했을거라고 어 자 좋아요 여기도 이제 일을 해줄 수가 있다고 어 자 안나가나 어 자 자 자 자 자 12시가 있다고 어 나도 2명인 어 감사드리구요 어 어 12시도 있네 어 자 많이 놀랐어요 상대 네 네 SCB도 생각했어야지 전투 유닛인데 어 어 어 야 질 뻔했어 근데 어 어 이제 때려 죽겠습니다 자 자 자 어 어 어 네 슈퍼채팅 5900원 감사합니다 잠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